무심한 표정 속에 눈빛이 강렬한 이 사람의 이름은 강방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벤자민 그레이 엄든과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증권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재도 활약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종잣돈 1억을 1년 만에 156억으로 만드는 마법과 같은 수익률을 거두기도 했죠. 그는 1억을 156억으로 만든 것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런 기적같은 수익률의 비결은 바로 관점에 있다고 책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는 핵심 키포인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두 개의 얼굴이 보이나요? 아니면 술잔이 보이나요? 이 나뭇가지는 몇 개로 보이시나요? 네 개로 보이시나요? 세 개로 보이시나요? 이런 주가의 종목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폭망으로 보이시나요? 기회로 보이시나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관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며 관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며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관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투자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관점을 반드시 채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점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지불하는 책값은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책은 반드시 사서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책과 오늘 영상을 통해 올바른 투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투자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총 24개의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오브 핵심은 17번과 18번째의 내용입니다. 17번째의 내용은 어쩌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책은 없었습니다. 콜럼보스의 달걀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번째의 내용은 강방청 회장님의 30년 정수를 정리한 좋은 주식을 선별하는 5가지 단계입니다. 17번과 18번째의 내용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주식 투자는 관점 싸움이다 그동안 책을 내자는 제안은 여러 군데서 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라는 직업에 충실해야 했기에 그때마다 거절했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한국의 주식 투자자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동안 내가 주식시장에서 받은 축복이 너무 컸기에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주고 싶어 이 책을 쓰기로 했다. 이 책은 주식시장에서 창과 방패가 되는 관점의 얘기다. 그래서 책 제목도 관점이라고 지었다. 주식은 정말 좋지만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복잡기인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료한 관점이 필요하다. 나 같은 노련한 투자자도 관점이 무너지면 이제 갓 시작한 초보 투자자나 다를 바 없다. 주식 투자는 관점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여기에 나의 투자 인생을 다 풀어놓을 생각이다. 성공 투자의 기본은 좋은 주식을 만나는 일에서 비롯된다. 주식시장에는 오랜 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척도들이 웬만큼 마련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측정 수단을 제대로 대입하기만 해도 웬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사용하는 척도가 아닌 나만의 측정 도구가 있다면 든든할 것이다. 그 얘기를 여기다 풀어놓을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나의 비밀병기를 활용해 좋은 주식을 고르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측정 도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래 사용한 농기구가 손에 익듯 세월이 가면서 자신만의 측정 도구가 점차 단단해지고 더 정확해지는 것이다. 3. 사실의 기초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강조하는 말이 있다. 기본적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펼쳐라. 그래야 온전한 가치를 찾는다. 재무제표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기본적 이해를 하되 거기에 상상력을 더하지 않으면 남들이 알고 있는 가치 이상을 보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기본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상상력만 잔뜩 가동시키면 추정의 오류에 빠진다. 4. 정보의 바닷속에서 관점을 만드는 방법 첫째, 맨 먼저 의심해보라. 상식적 잣대로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라. 둘째,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임무를 찾아 열심히 들으며 공부하라. 셋째, 무조건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석하고 의심하면서 상식의 필터링으로 정보를 골라내야 한다. 넷째,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머릿속에서 또다시 충돌시켜야 한다. 그렇게 수많은 충돌 속에서 나만의 관점이 만들어진다. 이 책의 맨 앞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치의 충돌 속에서 더 나은 관점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라고요. 충돌, 혼란, 방황은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5. 세 가지 질문으로 38배의 수익을 거두다. 저자는 주식시장에 몸담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수많은 종목 중에서 단 3개의 회사가 자신의 위대한 파트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은 SK텔레콤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이동통신입니다. 지금이야 흔하지만 1980년에서 90년대에는 휴대전화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생긴 카폰이 인기였다고 하네요. 가격도 무려 4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카폰을 보고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전화하는 모습을 상상했고 회사의 수익은 좋아질 거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업을 분석할까 늘 고민했고 주식투자자로서 호기심과 상상력을 발휘하며 생각을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관점을 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졌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디가서도 들을 수 없는 주식 초고수의 노하우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종목을 발굴했는지 등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정립하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시점에 이런 회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스스로 던졌던 질문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산업이 계속 존재할까? 효용이 있을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서비스를 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금은 이동전화를 차 안에서만 쓰지만 앞으로는 걸어다니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자 이 산업이 앞으로도 존재하고 효용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발견하고 아, 저 제품이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과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당장 관심을 가주시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심사숙고를 시작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으로 이어진 투자가 큰 수익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둘째,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아무리 효용이 좋아도 가격이 높으면 살 수 없다. 당시 카폰 한 대의 가격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였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2천만원 정도 된다. 당장은 비싸서 구입하기 힘들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생길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동전화의 지금 가격이 아닌 미래의 가격을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 가격도 생각했다. 설령 가격이 덜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길 것이다. 결국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은 분명 이동전화를 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셋째, 인프라 스트럭처가 구축되어 있는가? 경쟁 구도는 어떤가? 이 질문을 하며 살펴봤을 때 이 산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발전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 한국이동통신의 주파수를 독점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효용이 있고 점차 가격도 낮아질 제품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한국이동통신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동통신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니 매출액이 적은 데다가 가입자도 몇 천명에 불과했다. 정태적 시각으로는 부정적이었지만 동태적 시각으로 봤을 때 유망한 사업임에 틀림없었다. 이 말은 현재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미래 관점에서 보면 유망하다.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나는 미래를 보고 한국이동통신의 주식을 매입했다.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나왔죠? 현재의 관점으로 보느냐, 미래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6. PER 90에 매수하고 소비자적 관점으로 매도하라 동료들에게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라고 권하자 PER이 높다며 모두들 고개를 흔들었다. 당시 한국이동통신의 PER은 80에서 90에 이르렀으며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새롭게 열리는 순간이 위대한 회사의 탄생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길 때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이 주식의 잠재적 수요가 사라질 때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쓸 때 팔겠다고 결정했다. 그 시점을 내가 휴대전화를 살 대로 정했다. 1995년 나는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팔았다. 1989년 말에 한국이동통신이 상장되자마자 6만 주를 매입했는데 당시 주가는 2만 천 원이었다. 1995년도 내가 한국이동통신을 매도할 때 주가는 76만 원이었다. 펀드매니저 초기에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면서 대입한 세 가지 물음. 효용이 있는가? 그 효용에 합당한 가격인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스트럭처인가?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나의 중요한 질문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장인 강방천 회장은 가치투자 1세대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 스타일은 전통적 가치투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전통적 가치투자자였다면 PR90의 종목은 아무리 좋아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새롭게 시작하는 소비에 주목했고 효용, 효용 대비 가격, 독점에 초점을 맞추어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매수 결정을 했습니다. PR이 90이더라도 싸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기기에 문외한 자신이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그 순간이 이 회사의 실적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신의 소비를 매도 기준으로 삼은 거죠.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고 평범한 소비자의 관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한 투자임에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가장 큰 장점인 소비자적 관점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게 아니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어떤 소비에 있어서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는 분야의 종목 중에서 효용, 가격, 독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초기에 열심히 공부하면 평생 먹고 산다고 강조한다. 나 역시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그때의 5년이 지금의 나를 먹여살리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나는 6가지 원칙을 세워 기업을 분석했다. 첫째, 기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고 해석했다. 둘째, 재무제표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하는 분식 가능성이 있는지 살폈다. 셋째, 기존 재무제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영자의 자질, 조직의 인재구성, 브랜드 이미지, 기술력 등을 따졌다. 이러한 분석 능력은 철저히 본인의 능력에 달려있는데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넷째, 진입장벽이 있는지도 살폈다. 독점, 1등 기업은 훌륭한 진입장벽이다. 다섯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 상상했다. 여섯번째, 현재 예상되는 기대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했다. 주식회사는 미래의 생명체다. 그러므로 반드시 미래의 측이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6개를 평범한 내가 적용해서 기업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것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사실 회장님께서는 재무제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재무제표에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공투자 우원칙의 패토시, 보수적 투자가 마음이 편하다. 필리필션은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보수 수준을 가지고도 경영자의 자질을 따질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의 인재 구성은 경영자의 경력이나 학력을 보고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하고요. 브랜드 이미지는 매출액이다, 시장 점유율 그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비용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로 또 따져볼 수 있겠죠. 재무제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 실생활에서 정보를 찾고 해석, 짧은 기간의 2배 수익 저자의 투자 아이디어는 상당히 실생활과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 예방 공익광고를 보고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생각하는 흐름을 보시면 자동차 보험이 의무 가입이었는데 공익광고가 나오니까 사고가 감소할 것을 상상하신 겁니다. 사고가 감소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낮아지고 보험회사의 수익은 증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상상의 날이를 펼친 것이죠. 그는 쌍용화재, 제일화재 등의 주식을 사서 짧은 기간에 평균 2배 수익을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나 보더라도 혹시 주식시장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따져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정보를 찾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재해석하는 능력은 더더욱 중요하다. 재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상식에 비추어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자, 지금까지 투자 대가들이 모두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들 있죠. 생각을 많이 해라. 자, 생각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상식선에서 소비자적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업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9.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21배 수익을 내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사고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 이것은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책에서 공개했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말씀 안 드려도 중요한 얘기인 거 아시겠죠? 당시 증권주의 주가는 고점 대비 70에서 80% 하락한 상황이었다. 나는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증권주를 매입했다. 증권주의 가격이 떨어질 때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첫째,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좋은 기업을 찾아 동행하는 게 나의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가치는 확신하지만 저점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언제 다시 오를지 언제 위기가 끝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럴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찾는 일에 골몰하면 된다. 덜 중요하고 예측이 어려운 주가지수나 저점, 회복시기, 경기 걱정은 주식투자자의 몫이 아니다. 주식투자자는 좋은 기업만 찾으면 된다. 정확한 반등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좋은 기업은 바닥을 치기 전에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불안과 공포를 즐기며 증권주를 샀다. 둘째, 믿음을 갖고 증권주를 꾸준히 매입했다. 자본시장을 믿었고 기업가치를 믿었으니 안 살 이유가 없었다. 주가가 계속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1200원의 증권주를 매입했는데 이후 1000원에서 800원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졌다. 나는 좋은 기업을 쌀 때 사자는 생각으로 계속 매입을 하면서 견뎠다.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투자의 관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증권주는 500원까지 하락한 뒤 급반등하여 몇 달 만에 12,000원으로 상승했다. 1998년 12월, 세 가지 증권주를 팔아 정산해보니 투자금 3억이 67억이 되어 있었다. 처음 증권주를 살 때 약 3년 후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다. 환율과 금리가 빠르게 낮아진 덕분이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급속도로 회복되었던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일은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10. 두번째, 위대한 파트너, 삼성전자 주식투자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15년 동안 삼성전자는 나와 나의 고객들의 든든한 중심축이었다.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미래 기업 환경에 알맞은 기업이었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한 말에 나는 충분히 동의했다. 산업의 쌀이니 모든 산업 전반에 사용될 것이고 결국 자동차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자 여러분들, 이 상상력과 관점이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산업의 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산업에 다 쓰일 테니까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반도체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면 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매수매도 전략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서 이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팔겠다고 생각한 것과 동일한 관점이다. 그 시점을 잠지적 수요의 임계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미세공정이라는 기술적 우위와 1등 기업이 누리는 과점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다. 미세공정 우위는 원가 경쟁에서 대단히 유리하며 삼성전자의 경쟁자가 망할 때마다 삼성전자는 초과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1. 나만의 측정도구, 이익의 질을 깨치다. 나는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많은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4가지 이익의 질을 깨달았다. 4가지 이익의 질은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들, 이 4가지 이익의 질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생각할 때 이 4가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고려하고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투자 실패 확률은 낮추고 투자 성공 확률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가지 꼭 암기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4가지 그냥 들으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또 이 책은 좋은 게 이 회장님이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자신의 경험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나는 리조트 사업도 해본 적이 있는데 리조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안했다. 리조트 사업은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뉘어 이익의 지속성이 낮았고 태풍, 천재지변, 날씨와 같은 외부 변수로 변동성이 컸으며 정해진 방의 개수로 매출의 상방이 제한되어 있었고 방을 늘리려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야 함으로 확장 가능성이 낮았다. 이런 이유로 이익이 계속될지 의문이었고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반대로 내가 운영했던 자산운용사는 달랐다. 힘들게 모은 고객이 쌓이면 이익이 지속되고 변동성은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당연하게도 내가 더 힘을 내면 더 고객을 모일 수 있었고 이익 지속성과 낮은 변동성은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내가 한 만큼 늘어나는 것이니 앞날을 희망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나는 두 개의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았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암기해주세요. 앞에 내용의 어떤 심화 내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이익보다는 그 이면에 내포된 이익의 질을 봐야 한다. 두 번째, 그 이익의 질은 지속성, 변동성, 확장 가능성, 예측 가능성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 가능성이다. 세 번째, 이익의 질은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결정된다. 네 번째,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끌고 가는 리더의 중요성과 덕목에 대해서도 절감했다. 리더가 갖고 있는 통찰력과 추진력, 성취욕이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내게 한다. 나는 리조트와 자산운용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진짜 견고한 사업은 적자가 나도 편하다는 걸 알았다. 재무제표가 만들어내는 불안한 이익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주는 편안한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여러분들, 강포조 회장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뒤에 핵심 나오기도 전인데 이렇게 내용이 알차고 좋네요. 지속성, 변동성, 확장 가능성, 예측 가능성.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여기에 나오죠. 여러분들 꼭 이거 보시고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충족할까? 한번 자세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숫자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 상상력의 발휘의 기준은 무엇이다?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기업 분석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리더의 중요성과 덕목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리더의 중요성과 덕목 역시 재무제표의 숫자에 기인해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면 아 이 리더가 숫자에는 안 좋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사실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또 뒤에 강반철 회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12. 새로 발견한 측정 도구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기업은 이동성과 개방성, 특히 소유가 아닌 활용의 방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에 소유를 위한 획득 경쟁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한계 생산성 체감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고객이 늘수록 고객의 가치가 커져 고객 집중화가 가능하고 한계 비용은 체감하면서 승자 독식이 가능하다. 이런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의 질서를 알게 되니 이들 기업을 해석하는 나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스스로 나에게 물었다. 나의 PR 부여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가장 중요한 근거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기업이 갖고 있는 확장 가능성에 있다. 13. 중요한 전통 측정 도구 비즈니스 모델 아마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 도구이다. 쉽게 말하면 돈을 잘 볼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는 말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투자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주식 투자를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봐야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나쁜지를 알 수 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다면 결코 알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사업을 하겠다고 가정해보자.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와 내연기관의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미래를 안다면 당신의 답은 분명하다. 나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을 따져본다. 자 어떻게 따져본다고 했죠? 내가 회사의 주인이다. 내가 사장이다. 라는 관점으로 따져보는 거겠죠? 1999년도에는 택배 사업의 전망을 보고 한진의 이대주지가 될 때까지 주식을 샀다. 1989년 말에는 이동하면서 통화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매료돼 한국이동통신의 주식을 사기도 했다. PER과 재무제표만 봤다면 못 샀을 주식이었다. 30년 전부터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태적 가치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낼 미래의 동태적 가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비즈니스 모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크포인트였다. 이익에는 변동성, 지속성, 확장 가능성, 예측성이라는 속성값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잣대로 비교해보니 어떤 사업이 좋고 나쁜지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 특히 확장 가능성에서 그 매력도는 차이가 많이 났다. 14. 세번째 위대한 통업자 삶 속에서 위대한 기업 카카오를 만나다. 짧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과연 몇 개의 기업이 있을까? 아이폰 혹은 갤럭시를 들고 집을 놔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스타벅스에 들려 친구들을 만난다. 이렇게 주식은 삶 속에 있고 내 삶이 존재하는 한 기업도 같이 가는 것이다. 자 정말 명언이죠. 아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말로 표현해보면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나의 세번째 위대한 통업자인 카카오도 이렇게 삶 속에서 만났다. 2014년 즈음으로 기억한다. 회장님 카톡 쓰세요? 라고 물었다. 당시 나는 카카오톡을 알고는 있었지만 쓰고 있지는 않았다. 중국 상해에서도 한국의 카카오톡을 쓴다고 하니 호기심도 들었다. 생각보다 쉽고 재밌었다. 이렇게 카카오와 나의 첫 만남을 시작했다. 이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었다. 카톡 좀 써! 없으면 내가 불편하고 남들도 불편한 회사. 고객이 늘면 고객이 좋아하는 회사. 내가 항상 강조하던 이야기가 아닌가? 직감적으로 대단한 회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그랬듯이 묻고 답했다. 카톡의 서비스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내 삶을 지탱해주는 서비스일까? 이 사업의 끝은 어디일까? 얼마나 더 확장 가능할까? 수없이 묻고 답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갔다. 저자는 이 질문을 통해 카카오가 생각 이상으로 위대한 회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꽤 오랫동안 우리 삶을 지탱해줄 것이고 확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카카오 투자는 험난했습니다. 2015년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산 이후로 계속 하락만 한 것이죠. 10만원에 샀던 카카오는 8만원, 7만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이 고마웠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당시 카카오 부도설까지 나돌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반청 회장님이 당시에 주가를 사고 계속 주가가 하락했을 당시가 요 당시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요 시점이죠. 자 여러분들은 카카오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예전에 카카오의 주가가 17만 3천원까지 뛰었을 때 카카오의 PER100은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폭락할 때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현재 카카오의 PER은 네이버 금융기준 33.84입니다. PER100이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피터 린치가 말한 PER 마지노선 30에 근접했네요. 15. 한국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하다. 동학개미 운동, 주식과 펀드로 개인자산 배분의 전환점을 가져오다. 동학개미들은 이전의 개인 투자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주가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았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좋은 주식을 사라. 둘째, 가격이 쌀 때 사라. 동학개미는 좋은 주식을 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격이 쌀 때 샀다. 성공 투자의 두 축 중에 하나는 지킨 것이다. 그렇다면 왜 동학개미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때 주식을 사기 시작했을까? 나는 그 이유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전에는 정보를 공유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비법을 찾아다녔다. 쓸 데도 없고 맞지도 않은 비법을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주가는 오른 뒤였다.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있고 손쉽게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장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동학개미 운동은 과거 30년 필패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난 최초의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너무 부동산 투자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주식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년 투자 인생을 걸어오면서 느낀 억울함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들에게 전하는 당부사안을 잊지 않았습니다. 16. 동학개미들이 계속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4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주식과 펀드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좋은 주식과 좋은 펀드를 선택하여 분산 투자해야 한다. 넷째, 그런 다음 인내하며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부를 계속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생업에 바쁜데 주식 공부까지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럴 때는 펀드 상품에 간접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17.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갑과 깔림에서 가치를 발견하라. 저는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별표를 칩니다. 그리고 보통 별표를 해도 1개에서 3개 정도 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이 부분의 내용은 별표를 아끼지 못했습니다. 마구마구 별표를 쳐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에서 우리는 매출이야말로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데이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매출보다 더 중요한 근본, 근간, 본질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가치를 발견하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돌려서 물어왔지만 사실 어느 종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다.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핫한 제품이 뭔지 아나요? 그리고 또 묻는다. 중국의 공항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루이비똥 매출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잘 답할 수 있다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알아보자. 우선 주가를 만들어내는 궁극의 힘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보자. 나는 지갑과 깔림이라고 답한다. 지갑이 열리고 깔림, 즉 인프라가 자라는 곳에서 위대한 가치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갑과 깔림,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구나,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이런 식으로 깨달아가시면 오늘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지갑과 깔림, 이거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먼저 지갑에 대해 알아보자. 과연 지갑이 주가를 결정하는가? 당연하다. 순환적 질서로 설명하면 주가는 가치가 만들어내고 그 가치는 이익만이 결정한다. 그 이익은 매출이 결정하며 매출은 결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만들어진다. 결국 지갑이 주가를 결정한다. 이 순환적 고리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하며 결코 끊기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는 뭐가 만든다고 했죠? 가치가 만듭니다. 이 가치는 이익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이 이익은 매출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매출은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는 주식시장의 주가는 기업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지갑이 만들어낸다. 즉, 우리들이 주가를 결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거 말씀드리면서도 소름이 쫙쫙 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의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시해야 하는 근간, 주가의 근본,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갑, 우리가 쓰는 돈, 그것들이 다 주가를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지 않고 기업만 본다면 정말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투자들가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적 관점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죠. 결국 주식 투자의 정답은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뭘 하는지, 나를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한, 주식 투자를 성공하기에는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 말이 참 뿌듯한 말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김송회 회장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다. 투자에서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결국 공부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하면 그게 가장 최고의 답이다. 왜냐?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지갑은 4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 안주머니에 있는 두툼한 지갑이다. 이런 지출을 소비라고 말한다. 둘째, 기업의 지갑이다. 기업의 지갑이 열리는 곳이 바로 투자처이다. 투자라고 말한다. 셋째, 정부의 지갑이다. 코로나19 때 국민들에게 푼 재정지원금이 그런 예다. 재정지출이라고 말한다. 넷째, 외국인의 지갑이다. 순수출이 더 많으면 외국인의 지갑이 열렸다고 보면 된다. 수출이라고 말한다. 이 중에서 가장 예측 가능하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갑은 무엇일까? 당연히 가게의 지갑이다. 내가 가장 관심을 두는 지갑이다. 그럼 이 지갑이 어디서 열렸는지 누가 잘 알 수 있을까? 나는 아줌마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고급 정보 유출자는 누구일까? 바로 아줌마다. 기업의 내부자가 결코 아니다. 아줌마는 가족이 쓰는 대부분의 물건을 산다. 가계부를 유심히 봐라. 전에 없던 새로운 지출 항목이 보이는가? 지갑이 열렸다는 걸 목격했다면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엄마도 사고 엄마 친구도 샀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도 살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까? 사람들이 앞으로 저 물건을 얼마동안 살까? 계속 살까? 그 질문의 끝에 가치가 숨겨져 있다. 나는 2009년에 중국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는 것을 목격했다.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텔에 숙박하는 것도 유심히 봤다. 소비자의 지갑을 보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다. 일일이 사례를 들지는 않겠다. 대신 지갑이 열리는 곳에 꼭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지갑이 열리는 제품을 봤다면 어떤 회사인지 꼭 확인하라. 삶 속에서 확인하고 투자한 기업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한쪽 눈으로 지갑을 봤다면 다른 쪽 눈으로는 우리 주변에 새로 깔리는 것들을 살펴보라. 내가 얘기하는 깔림은 돈을 쓰게 하는 유형, 무형의 인프라를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30년 전에 세탁기라는 생활의 인프라가 깔렸다. 세탁기를 산 사람은 어디에 또 돈을 쓸까? 당연히 세제를 살 것이다. 양재천에 자전거 돌아가 깔리는 걸 봤다면 자전거 회사가 눈에 보여야 한다. 이런 사례는 많다. PC방이 깔리니 게임 산업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깔리니 회계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더존 비즈온이 나왔다. 스마트폰이 깔리고 아마존은 온라인 유통업체 1등이 됐다. 어마어마한 인도의 땅에 고속도로가 많이 깔리면 어떻게 될까? 세계 자동차 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소득의 증가도 깔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인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돈을 쓰니 명품 회사들이 좋아졌다. 이처럼 깔림은 대단히 혁신적인 변화다. 그만큼 새로운 깔림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지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계속 깔릴까? 더 깔릴까? 지속성과 확장성에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강남구와 송파구에 자전거 도로가 깔렸는데 앞으로 남한강, 낙동강까지 이어질까? 중국 공항들의 다른 도시로도 확장될까? 질문해야 한다.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늠하는 척도는 바로 효용이다. 그러나 효용이 있다고 해도 그만한 가격을 지불할지 고민해야 한다. 가격을 따질 때는 상대 가격과 미래 가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비싸지만 기술의 발달로 제품의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구매할 수 있다. 자, 이거 앞에서 또 나왔던 내용인데 강조되고 있죠. 깔림은 후방 산업에 역량을 끼친다. 커피 판매점이 많이 깔렸다 하자. 커피가 많이 팔릴 테니 고안제인 설탕도 꽤 많이 팔릴 것이다. 그런데 깔림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것은 없을까? 바로 기존 산업이 위험에 처해진다. 깔림은 대체제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동통신이 깔리면서 유선문화가 몰락했고 스마트폰이 깔리면서 피처폰이 사라졌다. 새로운 깔림이 등장했다면 대체되는 산업의 주주는 잠을 못 잘 것이다. 깔림과 함께 열림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열림은 새로운 깔림을 가능해주는 출발점으로 기술과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아마도 대표적인 열림의 사례는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의 발명일 것이다. 증기기관 발명 때문에 철도, 선박, 산업, 생산시설 등 엄청난 깔림이 가능했다. 열림과 깔림은 곧 인프라 스트럭처이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새로운 인프라의 열림과 깔림을 면밀히 지켜보면 어떤 회사의 주인이 되어야 할지 답이 보인다. 자, 여러분들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주가는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물론 기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근간에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주가를 결정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지갑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보는 아줌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줌마는 누구죠? 저희 어머니도 아줌마였고요. 아줌마고요. 저희 와이프도 아줌마일 겁니다. 저희 누나도 아줌마일 수도 있고요. 저희 동생도 아줌마일 수도 있죠. 직장에 다니는 여성분들도 모두 아줌마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급 정보 유출자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투자한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투자한 회사의 제품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 어머니가 말씀해주신 깻잎 가격으로 물가가 인상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요새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그것에서 신용카드의 온라인 매출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그 단어를 주식 투자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투자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중요시 여기는지도 반드시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지출 항목,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나의 지갑, 아줌마의 지갑.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매해본 제품을 소개하고 그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갑의 열림이었죠. 그것은 바로 구글 드라이브 구독 결제였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는 자료를 저장하고 언제든지 다운로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능은 바로 공유 기능이었습니다. 저는 멤버십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멤버십 분들과 함께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과 자료가 쌓이다 보니 처음에는 많아 보였던 무료 용량도 이제는 점차 부족해졌고 더 많은 용량 확장을 위해 구독 결제를 했죠.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저는 구글이라는 건물에 저만의 공간을 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멤버십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일단은 개인들의 저장 공간은 클라우드로 분명히 통합될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장 매체가 지금 저희는 모두 저장 매체 USB를 쓰잖아요. 이제 USB의 시대는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 링크만 주면 돼요. 그러면 자료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다. 저 사람이 수정을 해서 다시 또 USB를 주거나 이메일을 줘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에 해놓으면 바로 수정해서 바로 공유가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인들도 분명히 저장 공간은 클라우드를 쓸 것이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저장 장치 SSD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비메모리 반드체 역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소비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더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체감이 더 됩니다. 확신도 더 들고요. 빅데이터, 전기차 충전소, 클라우드는 너무나도 명백한 미래 투자 몇 거리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곳에 투자하신다면 실패 확률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투자를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지나가고 이제 18번째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30년 투자의 정수, 좋은 주식 선별 5단계 내가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 만든 5단계의 계단이 있다. 바로 스텝 5이다. 30년 동안 켜켜이 쌓아온 내 투자의 정수를 오롯이 담아낸 소중한 계단이다. 나는 이 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리면서 위대한 기업을 많이 발견했다. SF 플러스 자산운용 스텝 5단계 양식 스텝 1. 산업의 존재, 효용가격, 인프라 스텝 2. 확장성, 시장규모, 경쟁구조, 기업의 경쟁력 스텝 3. 수익력,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스텝 4. 적정 PER, 지속성, 변동성, 확장성, 예측 가능성 스텝 5. 투자 판단, 미래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반드시 유용한 툴이 될 것입니다. 스텝 1. 산업의 존재, 효용가격, 인프라 스텝 1은 산업이 존재할지 아닐지 판단하는 단계이다. 나는 이를 세 가지 요소로 판단한다. 첫 번째는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인 효용이다. 두 번째는 가격이다. 세 번째는 인프라 스트럭처이다. 자, 이건 앞에서 얘기한 깔림이죠?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묻는 분들에게 나는 지갑과 깔림을 보라고 답한다.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측정 도구다. 스텝 2. 확장성, 시장규모, 경쟁구조, 기업의 경쟁력 이 단계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이 산업이 얼마나 지속될까? 둘째, 얼마나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할까? 산업이 지속되고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면 분명 좋은 산업이다. 그리고 좋다는 소문이 나면 비슷한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난다. 그럴 때 세 번째 질문을 해야 한다. 셋째, 경쟁기업은 얼마나 될까? 경쟁강도가 낮으면서 앞으로 계속된 기업이 있다면 스텝 3로 넘어간다. 스텝 3. 수익력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비용의 경우 원가 구조에 따라 이익 변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세심히 살펴본다. 멤버십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P 곱하기 Q는 매출, C는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입니다. P는 상품, Q는 판매량이며 매출 원가는 원재료의 가격으로 결정되고 판매비 관리비는 판매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업 구조가 단순할수록 즉 한 가지 상품만 파는 회사일수록 수익력 계산이 쉽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버핏은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곳에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P 곱하기 Q 마이너스 C의 공식의 중요성을 아신다면 왜 가격 결정력이 중요하신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스텝 4. KPER 이익의 지속성, 변동성, 확장성, 예측 가능성 스텝 4는 세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기업 이익에 부여할 KPR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산출해내야 한다. 산업의 지속성이 크면 클수록 산업의 확장성이 넓으면 넓을수록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그런데 경쟁 강도가 높다면 어떨까? 프리미엄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경쟁 강도가 높아도 소비자가 떠나지 않는다면 프리미엄을 높게 부여해도 된다. 경쟁 업체가 생겨도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 않는 소비자군이 있다. 쿠팡의 경우 비슷한 배송업체가 여럿 생겼지만 쿠팡의 빠른 서비스를 믿고 소비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소비자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경쟁 강조가 쎄도 상관이 없다. 경쟁 제품이 많아도 안 쓸 수 없는 물건들이 있다. 특히 대체제가 없는 물건이라면 경쟁과는 무관해진다. 여기서 나온 KPER은 강반청 회장님이 만들어낸 단어로 여러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스스로 PER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PER이 5인 기업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지속성, 확장성, 경쟁 강도 등을 고려해서 향후 해당 기업의 PER은 10이 될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구해보는 것이죠. 지속성이나 확장성, 경쟁 강도들이 만약에 좋다고 여겨진다면 PER의 값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스텝 5. 기대수익, 미래시가총액, 현재시가총액 앞단계에서 이익과 이익의 질을 통한 KPER을 산출했다면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현재시가총액과 비교해 기대수익을 계산한다. 자 여러분들, 향후 수익 P 곱하기 Q-C의 값과 KPER의 값을 구했다면 향후 주가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주가는 KPER 곱하기 향후 수익을 발행주소로 나누시면 주가가 나오는 거죠. 물론 당장에 이런 계산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다보면 계산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다보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차근차근 책도 사서 줄 그으시면서 하나하나 암기하시면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 나는 이런 기업을 좋아한다 첫째,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 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업을 좋아한다 이곳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없으면 삶이 불편한 기업 한마디로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이다 없으면 삶이 불편해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보라 아침에서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눈을 차로잡는 기업을 찾아보라 둘째, 고객이 늘어날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 고객이 늘어날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을 찾아라 고객 유입이 많은 기업의 주주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모바일 플랫폼 소비자들은 가입자가 바글바글하고 서비스가 뛰어난 기업을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헬스클럽이라면 어떨까? 셋째,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 내 삶을 지탱한다는 건 내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거나 없으면 불편하다는 의미다 지금 온라인 쇼핑 회사가 없다고 해보자 마찬가지로 힘들어진다 이처럼 나의 삶을 지탱하고 더 편리한 삶으로 깨워주는 기업을 나는 좋아한다 우리 삶 속에서 늘 만나는 기업이다 넷째,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 내가 보는 1등 기업은 극심한 불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기업이다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사라진 기업들의 목까지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극심한 불황일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강한 원가 경쟁력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격 결정력이다 불황에는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 힘들다 원가가 낮으면 가격을 내릴 수 있다 극심한 불황에서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한다면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있다 다섯째,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 나는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을 좋아한다 수요가 계속 쌓여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수요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쌓여가는 수요이다 이런 기업으로 현대모비스를 들고 싶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동일한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현대모비스 이익 지속성이 더 높고 변동성이 낮다 그러므로 현대자동차에 비해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현대자동차의 연간 판매량이 100만대라고 해보자 10년 동안 매년 100만대를 판매해 왔다면 부품 AS를 담당하는 현대모비스의 누적 부품 서비스 대상 차량은 천만대가 된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악화돼 현대자동차 생산대수가 반으로 줄어서 50만대가 됐다고 하자 현대자동차는 매출이 반토막이 나지만 현대모비스의 누적 수요는 오히려 50만대나 늘었다 여섯째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나는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을 좋아한다 부자가 되면 남들이 갖기 어려운 최고의 것을 갖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도 원한다 즉 특별하고 남다른 소유와 경험의 소비를 원한다 소비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좋다 그 소유의 소비 끝단에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다 명품 회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나는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을 좋아한다 보통 제조업은 시간이 갈수록 경쟁자가 늘어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시간이 갈수록 브랜드 가치가 쌓여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제조업이지만 시간의 가치로 내 눈길을 확 끄는 기업들이 있다 첫째는 장인정신이 깃든 역사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들이다 페라리와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수많은 데이터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다 여덟째 소유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 이동을 만드는 기업 나는 소유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 이동을 만드는 기업을 좋아한다 부자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사고 싶은 것을 맘껏 사고 가고 싶은 곳을 원없이 가는 것이겠다 바로 소유의 소비와 경험의 소비다 소유의 소비는 구매이고 경험의 소비는 여행이다 그리고 여행을 하더라도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특별한 여행을 좋아하지 않을까? 특히 부자라면 더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행 소비의 끝단은 무엇일까? 나는 그 끝단을 크루즈 여행이라고 본다 누구나 한 번쯤은 크루즈를 타고 폼나게 세계일주를 하는 꿈을 꿨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점차 갖춰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은 영상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즉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신 셈이죠 강망천 회장님의 이 관점이라는 책은 정말 지금 제가 리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소름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이 책은 정말 훌륭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사서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